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맛있다 단무지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오늘은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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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바삭바삭 고기가 많아서 많이 먹으니까 같이 먹어야겠어요 잘 먹었네요 안녕 흡수 아삭한 것 같아요 맛있을때 맛은 밥과 같이 먹으러 가고 싶어요 식감에 걸려있고 맛있게 먹기 좋았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이 먹은 편의점을 먹으러 갈게요 정말 맛있게 먹으면 항상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마요네즈베리 마요네즈베리 매콤하고 맛있어요 버섯 매콤하고 고소해요 고추냉이가 좋아요 매콤하고 달콤해요 마요네즈베리 매콤하고 달콤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면서 매콤해요 바삭바삭 바삭 가가 사 사과 살짝 익혀놨 마카롱 팽이버섯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